한숨이 꼬부침하고 확실이 있어야 돼 두 손이 꼬부침하고 다시 그리스도 한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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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부침하고 다시 그리스도 한상 한상 오지마는 아시지 한상 오지마는 오지마는 한상 오지마는 한상 오지마는 아시지 그런 상황 한밤이 내쳐주신 서준한 엌시리 몇년이 지나도 천년이 지나고 잊지 않는 꽃을 날아주세요 천년만을 느껴주세요 아님 우리 빛을 주신 소중한 당신이 백년이 지나고 천년이 지나고 지지 않는 꽃을 날아주세요 천년이 지나고 잊지 않는 꽃을 날아주세요 천년이 지나고 잊지 않는 꽃을 날아주세요 천년이 지나고 잊지 않는 꽃을 날아주세요 네? 잘해요? 야 잘 안가는데 한번 다 하자고 야 나는 소원이 뭔지 혹시 누나 소원이 뭔지 물어봐라 나는 소원이 있다면은 나는 돈 많이 벌어갖고 아이스크림 구매해서 엿장소 구경하는게 소원이 저 길이 쫑쫑 빨고있다 누나 마신다? 아휴 그래도 눈치 못챈다 아휴 너무 죽겠네 누나 괜찮은데 안 뱉어서밖에 돌아앉는 문화가 돌아앉는 문화가 아휴 그래도 내 좋아하는 메론놈 난 메론놈하고 누가 봐 참 좋아하는데 쭈쭈바놈하고 맛없다 아휴 그래도 그래도 많이 드셔요 아휴 그래도 저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오천에서? 오천에서? 아휴 그래도 근데 3분 어디서 오셨어요? 네 분 어디서 1분도 어디서 오셨어요? 아 누구 옆에 우리 아버님? 야 우리 아버님하고 어떻게 돼요? 오빠 오빠? 이 중간에나? 삼촌이네 그 여자분 아니에요? 아 남자분 이요? 나 여자분 이줄 알았는데 아니 prediction 아 남자 아 이렇게 다 앉아 드시니까 내 여자분 이에요 미안해요. 아우 나 몰랐네. 가족들이 다 오셨네. 그래요 그냥. 인자 딱 그렇게. 인자가 그렇게 난다. 저 여가 본 줄 알았다. 방금 오셨죠? 방금? 방금 오셔갖고. 감사합니다. 즐거우신다 지금.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사실 어저께까지 여러분들이. 타올 찾으신 분이 많아요. 타올은 내일 오죠? 네. 지금 됐다. 고맙습니다. 이 타올은 이게 물량이 작은 게 없어요. 다 큰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하루만 찾아갖고 파란색을 또 많이 갖고 오라고 했어요. 이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물량이 더 내일 온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내일 사가시기. 저거 한 개 미만 사가시면 4, 5개 나오니까 꼭 바꾸지. 예. 많은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알았죠? 자. 그래서. 예. 자. 오늘 사실 그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예. 오늘 이제. 오늘 이 시간 돼갖고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날씨 더우면은. 예. 금요일 날 다른 데 많이 놀러 가시면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휴가 다 끝나면 이제. 아. 저희들 9월 1일까지. 괜찮습니다. 9월 1일까지 하니까. 또 많이 오시고 또. 예. 그리고. 예. 또 뒤에 또 이렇게 약주 한 잔 드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예. 오늘 제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노래를 해드릴게요. 예. 언제 볼 곳. 제가 안 잊어본다. 언제 볼 사고. 내가 왜냐면. 예. 모르는 노래를 한번밖에 안 불러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슴이 두고. 내가 큰 무대에 올라가고. 더 가슴이 뜨렸는데. 이런 게 가슴이 뜨린다고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저희들은 사실. 예. 오늘은 팔 것도 없으니까. 예. 안 팔게요. 예. 그. 저. 칫솔도. 그. 치약. 그. 치약도. 치약도. 몇 개 없습니다. 안 팔 테니까. 언제 파냐면 내일 팔게요. 예. 오늘 아무도 팔게요. 예. 그래서. 언제벌서. 예. 제가. 한국어 제가 띄워드리고. 띄워드리고. 예. 다음 피해. 무려 5만원 품바 왕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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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이. 그리고. 예. 청춘. 아. 저. 우리 초심의 초플쇼까지 해서. 예. 되겠습니다. 자. 언제벌서. 예. 그 키가 그대로. 남자 키. 이게. 이게. 언제 볼 사야. 남자. 여자에요? 아. 여자에요? 아. 언제벌서. 노래가. 노래는. 근데. 언제벌서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면 노래가 좋아서 그래요? 아니. 가수분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여보세요? 음. 자. 그럼 제가. 언제벌서. 한 불. 그때. 칭찬하시고. 제가. 딱. 제가. 딱. 중. 그런가. 가자. 언제벌서. 혹시. 내가. 혹시. 자네. 모데도. 욕하지 말고. 모데도. 그냥. 같이. 이건. 아시는 분. 같이 좀 하자. 메네디. 많이 하자. 우리. 이승들. 모데도. 지금 내가. 이번. 죽을며 살리였던 아픈 세우는 오란드 살 때 내 날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없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없는지 내 날이 없는지 나 끝난 주 하루는 이 인생에 참을 수 없는 바람을 사랑하며 침대가 이 마체를 지켜버려 밤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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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끝에 숨어서 내일 안에 현재 벌써 여기까지 하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오지 사랑받고 남의 손을 홀로 살게 내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와든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와든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와든지 제가 인사를 대충 알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한 킬로 올렸는데 뭔가 키가 안 맞다 이거 내가 안 맞아가지고 그리고 노래 보니까 노래가 참 맛이 있네 보니까 참 맞다 이 노래 다 부르니까 아휴 참 내 나이가 언제까지 벌써 진짜 이 나이가 왔는지 그 세월 딱 생각나 그래 형 고마워 오늘 근데 돈은 주는데 형 나도 더운데 컵백만 사주면 안 된다 참 아휴 병 죽어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갖고 올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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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그를 먹지 마라 아휴 형님 복숭아이티 사오 내 커피 사오면 빨리 가야 이 아휴 복숭아이티 사오 아휴 아휴 빨리 가라 니가 오늘 심부름만 해라 딴거 하지 말고 아휴 복숭아이티 타고 야 이 아휴 야 이 아휴 가게 꼬시갖고 니 아휴 어디 어디 먹고 온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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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뭐한데 내 노래 당신은 재미없어요 예 그래서 예 사실 그 어저께 우리 오가능품바가 저 저기 광안리 그 케알팝 무대 예 그거 갔다 왔는데 예 그리고 그 좀 일찍 그 올려줬는데 그래도 매니라고 예 거기서 제일 조명이 좋고 제일 사람 많을 때 올라가고 노래하다 보니까 여기 오다 보니까 연안신경들 그래서 어저께 못하고 오늘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제가 보세요 한국계가 뛰어들고 그리고 저 방 5만원품들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고 혹시 더우시면 혹시 앉아가고 더우시면 우리 매장가면요 커피도 있고 맥주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물도 있거든요 갖다 드시고 제 앞으로 다뤄놓으세요 알았죠 그리고 제 앞으로 허리수 앞으로 다뤄놓으면 나오실 때 계산하는데 엄마들 어디로 하면 돼요 엄마 웃으니까 좋지 엄마 웃으니까 원래 엄마들이 웃으면 좋아 고기로 와 항상 인상 찍으려는 것보다 웃는게 나는 좋아 엄마 막 조용히 온다고 미쳤나 그런 소리 안단 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우리 엄마는 봐봐 맨날 저기에 웃고 가 웃고 가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여기 오셔서 스트레스를 다 푸고 가는 것 같아요 엄마가 엄마 맞지 엄마가 웃는 병 웃는 병이라고 엄마 그건 병이 아니고 웃으니까 엄마가 봐봐 피부도 고우시고 다 보니까 응 그치 엄마 그리고 내일부터 나올 때는 그 누나는 대충 나오나 왜냐면은 안 꾸며도 된다 안 꾸며도 이쁘다 머리를 이렇게 드라야 하지 말고 그냥 대충 나오나 아무튼 그렇지 그렇지 네 네 예 뭐 뭐 드릴게요 예 야 그치마 돌려라 그치마 형 아니 커피 다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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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다섯개 다섯 개 이제 봄에는 내가 한개디나 식힐잖아 그럼 봄에는 한개만ось 사오고 나머지 사천이 남는거 내가 돈을 주라 알았죠 네 nearby 가보 바빠서 ement 그러면 가오지 마라 내가 5일동안 너 혼자 다 먹게 뭐 처 시벌산냐니까 아니 우리 저보다 다 경상 경상도잖아 저보다 저보다 부산인데 보면은 참 경상사람 봐봐 가면서 뭐어놈 시벌시벌시벌하고 자란거야 맞다니까 뭐 시벌시벌하고 또 한거야 우리 식구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명인데요 간단히 다섯개 사준거마다 공감돼 그러면 2천원 주면 됐다 됐다 공간해라 됐다 그 갔다 온다고 너도 가라고 너도 지어라 오빠 아우 소장님 나는 누가 누가 오빠 어차피 일은 젖어렸다 형 한가지 이야기 해줄게 야 금방 갔잖아요 야 둘 다 가고 돼 어 어 힘없어 지금 알아서 해준다 지금 알아서 해준다 지금 알아서 해준다 왜냐면은 야는 있잖아 성격이 파워가 있어갖고 야는 죽어도 잘 살린다 아 아 아 아 아 야는 결혼 7번 했고 야는 5번 빠고 8번이요 어 쟤는 아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쟤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아 아 사실 내가 이런 얘기 안할게 안할게 했는데 진짜 내가 할게요 저 서방이 있어요 신랑이 있는데 신랑이 저 옆에 신랑이 저 옆에 신랑이 저 옆에 안으로 일하니까 춤추고 있다 자 그새 또 웃는다 아이고 나는 왜 나는 우리 우리 누나하고 뭐 웃으니까 저랄 기분 좋다 그냥 야 뭐 아니 못마른데 뭐 하나 갖다 줄까 야 자 가자 야 요거는 우리 누나같다 안해 요거는 힘든 노래인줄 알고 다 2만원 다 주시래 쉬운 년에는 만원밖에 없는데 언제 벌써 내가 다 주운 불인데 저쪽 누나가 2만원 다 주시래 이제 돈 안주셔도 됩니다 형은 이제 돈 내지 마라 예 돈 내지 형 아 3만원인데 3만원인데 만원 남았다 계산을 확실히 하자 내가 어 아 맞다 형 아니다 미안하다 맞다 알아서 형 이만 내줄까 뭐 가자 그치 여태 형 어떻게 형 여기 여기 여태 너 내가 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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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다 이걸로 세게 보니 그의 옥인의 눈을 보니 보러다가 그의 자가가 김치다 그의 나름 그의 자가가 아픔만 구워 그의 자가가 돌아가서 웃기지마 이제 다시, 다시 떠날 순간 떠날지 돌아올 수 지난날 시간도 이제 다시, 다시 우려지고 떠날지 쫓아피지마 내 사랑은 인위가 내 사랑은 내가 없이 내 사랑은 내가 그지마 그니 나를 지울 수 없어 그지마 그니 나를 지울 수 없어 너의 속에 속성이야 그지마 그니 나를 지울 수 없어 그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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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아시 아시 우리 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냐 한숨이 아닌가 그지마 그지마 난 아직 날 알 수 없어 그지마 그지마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그지마 그지마 난 아직 날 알 수 없어 그지마 그지마 부모는 그 부모 맞지요? 왜 물어보냐면 대구 대구이요 영어사 갔다가 경산 따라갔다가 여 왔다고요 일부러요 이슬이요 이슬이요 밑 빠져가지고 요거치러 갔다가 또 얘기 물어봐 오늘 전화 왔는데요 그 물 빠지는거 다 고쳤는데 볼라가 그걸 못 고치는데 그 집주인이요 폐피를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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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사모님이 2만원 줄게 기도해 2만원 어쨌든 고마워 가지마 오늘 내 물건 안판대 요거하고 고마워 고지어 끝나고 돈 그사람도 주이셔어요 가지마 준비 됐냐 고지어 vgoji exclus화 많을 이해 나 살이냐 고래 고래 및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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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노래 당신은 제 없어져요. 그 준비해주고 여러분들 제가 순서를 가르쳐 드릴께요. 이 도중에 물론 가수 나영이 제 집사람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5만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초심이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청춘자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할 때 누가 나오면 그 사람 마음 상해하고 노릇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건대로 항상 다 나오게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촛불쇼가 있기 때문에 잠시 5만원 하고 그 다음에 촛불쇼하고 나영이 가수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알았죠? 제가 그 외에 이 말씀 드려면 혹시라도 오늘 그 어제까지 치약을 사신 분 있잖아요. 손들어봐. 어제까지 치약 사신 분. 진짜 손들어봐. 치약 사신 분. 엄마 보여 드릴까? 에피소드에, 인정한 이동amız 그래서 나는 그논압의ững 인정입니다. 엔진에, 너는 그녀를 공유할 않지만 그 이전의 새로운 삶을 통은 그 후에 충돌해서が 엔진에, 하나는 그녀를 공유할 수 있는 주 steht 힘을 맡아도 아무런 아픔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아시이 캐나는 마스마다 하지 마는 세월이 그는 멍때리지마서 천천히 아무한 사랑을 악시 유지 오세요 아 심via 어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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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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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